이번 시간에는 우리 버전을 만들고 수정하고 삭제하는 것을 살펴봤는데 우리가 어떤 특정한 버전으로 휙 돌아가고 다시 옛날 버전으로 돌아가고 이런 것들을 버전관리를 이용하고 굉장히 쉽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전에 리셋이라는 것을 배웠죠 오른쪽 클릭해서 리셋 그러면 M4가 되고 그 이후에 있는 버전들은 삭제되어 위험한 명령입니다 대신 여러분이 버전을 수정하려는 목적이 아니라 어떤 과거의 상태로 돌아가서 뭔가를 확인해 보고 싶다면 여기서 그냥 더블 클릭하시면 이렇게 뭘 물어보거든요 이 상태에서 그냥 OK를 누르시면 그러면 지금 우리는 M4라는 버전이 만들어진 상태로 가요 M1이라는 첫 번째 버전에서는 hello.txt라는 파일을 추가했고 hello.txt는 없었거든요 제가 다시 한 번 더블 클릭해 볼게요 OK를 누르면 hello.txt가 없어지죠 장난 아니죠? 그리고 얘를 더블 클릭하면 옛날 상태로 돌아가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버전은 삭제되지 않고 남아있네요 그러면 원래 상태, 우리 최신 버전으로 돌아가려면 어떻게 하면 되냐면 이걸 가장 위에 있는 걸 더블 클릭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 있는 master라고 하는 걸 더블 클릭하셔야 돼요 왜 그런지는 지금 설명드리기는 조금 어려워요 나중에 branch라는 걸 배우고 head라고 하는 걸 배우면 그때 이제 좀 분명해지는데 지금은 설명드리면 오히려 힘드실 거기 때문에 설명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아무튼 여러분이 어떤 특정한 버전으로 시간 이동을 했다 그러면 시간 이동을 끝내고 원래 상태로 돌아올 때는 여기 있는 master를 더블 클릭하십시오 라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시간 여행하는 법을 살펴봤으니까 겸사겸사 제가 개념 한 가지만 슬쩍 말씀드리면 각각의 버전들은 우리가 commit이라고도 불러요 그리고 각각의 commit은 그 commit에 고유한 식별자가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이 m4를 선택했더니 뭐라고 돼 있어요 d, e, 6, c 로 시작하는 굉장히 복잡한 정보가 있죠 저게 바로 commit id에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commit이라고 하는 컬럼에 d, e, 6, c, e, d, 3 까지만 적혀 있는데 이것과 이것은 같은 내용입니다 너무 길기 때문에 이렇게 앞에만 이렇게 잘려서 여섯 글자인가요? 일곱 글자 정도만 보여주는 건데 일곱 글자면 대부분 중복되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이 누군가한테 또는 자기 자신이 어디에다가 그 각각의 버전을 기록해 놓을 때는 d, e, 6, c, e, d, 3 이런 식으로 여러분이 기록해 놓으시면 나중에 언제든지 여러분도 또 다른 사람도 여러분의 그 버전을 식별할 수 있게 됩니다 commit id라는 개념 또는 SHA-1이라고도 하는데 오른쪽 클릭해 볼까요? 여기 보면 copy SHA to clipboard 즉 이 commit id를 우리가 간편하게 카피하는 그런 기능이거든요 그래서 저렇게도 부르고 SHA라고도 부르고 그리고 commit id라고도 부릅니다 다 비슷한 말이에요 버전 id, revision id 이런 여러가지 표현들이 있다는 거 참고삼아 기억해 주세요 저는 인식이 편집하면 틀에다가 오늘 영상은 지금 계속해서 그러면